cái 입장 바라바라밤 샷핑하게 어둠 어 어둠도갈 히트다 아 12댐 맞았어 혀 부러졌어 아하 겁나 고민되네 이거 번돌쉘 그림 개 잘 그렸다 진짜 빡 때리 반복 아 반복도 먹고 싶은데 이야 잠깐만 케미컬 엑스가 일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 아 쎄 뭐야 아니 아 아 야하핳 천하의 목틀 놈덕어 아니 이번 턴에 어차피 잡는데 이거 왜이냐 아닌가 못잡나 못잡네 깡로님 감사합니다 감정의 조각 냉정함 오씨 하트한데 흑흑 어둠 뉘온은 항상 빅데이터로 어떻게 상점색을 배치해 제일 꼴받을지 연구합니다 엄선된 니오우 작품 편향이다 편향추 스커받은 기술력으로 돌아가는 검탑 아니 이거 그냥 맞아서 암정의 조각 발동시켜요 그냥 쓴까 그냥 쓴까 떠도 충분히 잡을 듯 아이씨 즐겁다 감정의 조각 발동 암정의 조각 발동 안시켜도 되겠지 대굿 내부 되겠지 안혜 도전 도전 흑이 아니 발동시킬걸 이중 굿 굿굿굿굿굿 5-2 탐색! 와아 탐, 탐색이 제일 낫겠지? 다시 시작도 근데 괜찮아 보인다 어차피 얇은데 깔거면 다시 시작이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으악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다 치고 그냥 아 하나도 안 먹을거야 아 근데 진짜 아까 두번째 상점 기가 막혔는데 쓰레기임 어이씨 내가 빌드업 있네 이거 아 아니 아이 카드를 열 한 장을 봤는데 뭐 이따구로 나오냐 으아 미친 개빡딜 범쳐 어 에이만 좋아서 포션도 뺏네 난 이거 난 이거 제 귀 두개 괜찮을 것 같지 않음 아 아잇 아이씨 아헤헤 조용하세요 이미 좀 유머러스하네 일제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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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선생님 아 진짜 왜 자꾸 이러지 여기까지 열 장 뽑아서 어둠 나온 적이 없다 흑흑 흑흑 어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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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타격 수비가 절 죽이려고 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가 또 이중시전 잡혔으면 훨씬 나왔는데 아 아 향로 뺐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랬겠네 지금 아무래도 고래볼 것 같은데 아 아 아이 진짜 아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둠 진짜 슈넨 안 잡힌다 한 번은 잘 잡힐 만한데 뭐 매번 잘 잡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썼긴 떴는데 별로 안 반갑네 드로가 꽉 막혀서 드로 누가 이따구로 주냐 자꾸 아니 뭐 주작 아님 이거 딱 봐도 주작인데 아 진짜 엿갔네 진짜 그거 게임이 이따구임 아니 카드 누가 썼거냐 아 재규환 썼다 꼴받아서 그만 악몽 빠지고 홀로 빠지고 답도 없네 이거 똑박도 걸리고 아 진짜 아니 이거 주작 아니냐고 어떻게 드로가 이렇게 잡히냐 미친 게임하냐 이거 아니 한두번 드로가 안좋으면은 그냥 이런 게임인데 계속 안좋게 잡히네 암 세게 복수 아니야 날 버리다니라지 암이 날 버려 복수하겠다 거주하겠다 탐색의 저주 아 아 너무 아 계속 아 flee 큐 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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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알려줘 컴드 레후? 배괄이 많았을까? 아니다 하나만 쓰자 위로도 없는데 이같이 무활? 하려는데? 활쌍맞음 어차피 옆에 터졌는데 싸워보자 아씨 왜케 화났음? 내가 화가 많네 이게 아닌가? 수비하는게 수비했어야 했나? 수비를 했어야 베스트 체력이 남는건데 뭐해 전자돌 꼴랑 일대 몰래가는데 왜이렇게 체감상 개아프지 일leen 일어uc copy 짭섭 치 일대 안개 맞나 이게? 여기 3인데? 고기 지금 먹어! 지금 먹어 지금! 가지 재활용 나왔는데 가지는 좀 고기 먹으면서 부활할 수 있겠네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가지 안 먹는 이유요? 얇은 데크락이요 고기 먹기 고기 먹기 반복하나 못먹은게 아쉽네 반복 두번이나 떴는데 왜 잔야 고기 못먹었네 피 1 한대만 맞지 다중시전 아필없어 아스트롤압에 간다 역겨운 타수 푸가라 타수 오 뭐야 말 떴는데 재구성만 빼고 이제 소비 못쓰겠다 소비는 재활용해야겠다 따가술이 있으면 좋겠다 미친 범둑이 미친 아 아 거세한 게임 진짜 이게 게임이냐 땀팔 잡자 붕붕붕붕붕 크크 어둠 0 곱하기 일각인데 이거 봐야되지 않을까 봉붕붕붕붕붕붕 못참음 눈알키기 냉정화만 다섯장 더 있어야될 것 같은데 아니다 걷어내기가 낫겠다 물론 냉정화만이 나와도 나올거지만 네 고기는 맛있다 고기는 맛있다 왜냐면 맛있으니까 개쎄네 역시 디아 디스트로이어의 디 이 누가 캐릭터 이름을 이펙트라고 생각하겠어 다섯장 일각인가 일각인가 가뿐써 땡이 삼둠 음... 삼두미 이 둔만 해 두미 쓰리 방금 어둠을 어두실 수 있겠군요 저거 좀 잘 먹어 진짜 저거 빼고 다 잡는 거 봐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한 디펙트 어 와 이렇게 다 주면 안 되다 다 먹는 선택지 좀 다 먹는 선택지 만들어서 근데 다 먹는 선택지 있으면 게임 너무 쉬워지겠지 그러면 다 먹는 유물을 만들자 까먹는 유물이 있으면 이기 돈을 얼마나 해야 될까 아 속좀 때려 어질어질하다 오케이 하필 팽이 막힌 게 재구성인 것도 열받네 하필 팽이 막힌 게 아 나 또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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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그릇 와아 이번에도 샜다 맘에 드네 나줘 보갈광끼? 보갈광끼 팽이 세력 2 된다 디커 된다 디커 아 아 뭔데 아니 이거 왜 저 개그튼 갬 뭔가 이상한데 주작이 아니고 이럴 수 있나 아 이번 터넷 성향 없구나 기전 쓰면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쓸까 기전 또 나오겠지 터보 아니 아저씨 옆에도 있잖아요 아하가니 맘마 제구성 지우고 성은 별로겠지 보갈이니까 아하 죽전기 죽전기보다 반복이 낫지 않나 근데 지금 죽전기 좋을 것 같은데 컴드 하나 더 컴드 팽이 바로 컷 몹도 컷 혼돈 혼돈 축전기 강화해야겠지 축전기 강화해야겠지 어우 냉정함 저거 아직도 강화 못했네 보강보험 뇌 왜 이렇게 빨리 나옴 근데 뭐 뇌우 아니어도 팽이 막는거는 빼고 셌다 번개 에임 좋았다 죽일까 말까 4턴 향로 5턴 향로 5턴이 낫겠다 달팽이 달팽이 첫 턴에 세게 때리면 진짜 억울한데 뇌우 왜 자꾸 나와 가는게 맞겠지 땀을 흘리는 달팽이 올려야겠지 아 개같은 겜 아 그래도 살았다 다행이다 큰일날뻔했다 교통사고 제대로 날뻔했네 교통사고 제대로 났네 다행이다 약대로 아중시전 하나만 제발 화팍이 떴는데 으아 꺼지샘 근데 고기 못 먹었다 아이 뇌우가 뇌우가 자꾸 뽑어 뽑을 수 있을까 아 골칫거리 빨리 뽑았으면 좋아 그래 어림도 없지 오누는 잡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맞아야 되니까 요게 최선 아닌가 음 오예 좋았어 좋았어 아 잠깐만 밑 빠진 동에 물 붓기 밑 빠진 디펙트 이럴거였으면 그냥 가지를 받아들였어야 했나 끈가온다 아니 아니 잠깐만 끈가온다 붐붐붐붐붐 오스텍이네 아쉽다 큰 창방온다 큰 창방온다 포션도 어떻게 저딴 것만 주냐 포션도 어떻게 포션도 어떻게 포션도 어떻게 포션도 어떻게 포션도 어떻게 포처들 puls cr8 g27 이야 28 3마리도 못잡겠네 에너자이저라도 있으면 어? 아씨 부작 의혹 고개와서 타파기 항로 맞추다가 잃어버린 체력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냉정함 합하기 합하기가 낫겠지 현돌심장 현돌심장 이거 막을 수는 있겠다 근데 미가 좀 미가 좀 없어서 그렇지 냉기 빨리 만들어야 한다 냉기 빨리 만들어야 한다 냉기 좀 주시오 다음 턴은 막을 수 있다 이번 턴도 막을 수 있다 냉기 빨리 뭘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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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둔? 아 개같은 갬 야 저거 n분 1인데 바로 뽑네 아이고 이어가님 호프팅 감사합니다 아 살려줘 쪽쪽이동 아니 살려주세요 김장님 김장장님 김장장님 오 거의 다했다 이거 이거 안쓰는게 맞겠지 제 귀 뽑아야겠지 뽑았다 이겼다 아니다 아직이다 잠깐만 전기 하나 몇딜이지 전기 하나 몇딜이지? 아 저거 있다 저거 그니까 아무튼 아무튼 내가 이긴 이거 쓰면은 잠깐만 일단 한 대 맞고 그니까 감정의 조각으로 딜 들어가요 일단 한 대 맞고 뇌으로 200딜 넣고 다운 턴 내 감정의 조각 터지면서 10개 14 14 28 56이니까 냉기 하나 올려도되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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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4 5 5 5 5 5 5 5 6 도갈 향로 케미컬 이번에는 유물 되게 잘 나왔네 고기 없었어도 진지하게 죽었고 어둠 한 장일 때 너무 약했다 베리 하드 게임 3색 넣었으면 훨씬 쉬웠을란가 근데 처음에는 훨씬 더 얇은 덱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압축이 너무 안 돼가지고 백파워스력이었어 얇은 덱 깔려고 가지도 걸렀는데 마흔 한 장으로 마무리 언론 감사합니다.